미나씨 거 못 볼 것 같아요. 아니, 나는 특히 시술을 해볼래. 아, 되게 그렇다고. 나는 누군지 알 것 같다. 미나야! 나는 그 부분의 이쁜 부분을. 왜 안 나오지? 그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을. 그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을. 그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을.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을. 하나, 둘, 셋. 오늘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의 이쁜 부분을.